자꾸 교회에서는 돈이야 하나님이야 선택해. 자꾸 뭐야 뭐야 선택해. 인간의 애고한테 그걸 선택하라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인간이면 누구나 그런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아버지가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좀 봐주세요. 아버지 좀 이 잔을 좀 치워주세요.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무슨 제자들끼리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너 교회야 뭐야? 다 헛소리죠. 돈이야. 그런 사람들이 더 사고 쳐요. 그런 말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 자꾸 하는 사람들 뒤를 켜봐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왜 일반인은 그런 말을 남한테 함부로 안 해요. 황금률 때문에 남한테 안 해요. 내가 바라지 않는 건 남한테 안 해요. 그런데 함부로 하는 놈들이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돈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요. 그래 그럼 돈 내놔. 결국 자기가 재미 보려고 그런 소리 합니다. 다 부지런 소리. 인간은 나약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있는 거 알아도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거 가지고 시험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거 가지고 자책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보다 돈이나 성공이 더 귀한 것 같아. 당연히 귀해요.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귀하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몰라, 괜찮아, 감사해하는 마음 품고 계시면 어느덧 성령과 하나가 돼요. 성령과 하나가 되면 그때는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때는 아까 했던 고민들이 문제가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우주가 처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세파들이 계속 율법 지킨다면서 닥달하면서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죠. 쟤네들은 뭘 하겠다고 자꾸 하는데 인간적 노력으로 하지 하나님 마음은 전혀 모르는구나. 하나님 마음에서는 절로 율법이 나오는데 쟤들은 억지로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율법 지키려고 아주 센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돈보다 예수님을 돈보다 하느님을 더 중시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센 고생하고 계신 거 제가 아버지를 안 믿고 계신 거예요. 왜 이 문제를 아버지한테 맡기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세요. 맡기세요. 몰라 괜찮아. 아무튼 잠깐만. 몰라 괜찮아 해보자. 아버지한테 맡기고 좀 쉬자. 예수님한테 맡기고 쉬자 하고 쉬시면요. 천연해집니다. 그땐 돈이고 뭐고 아무 의미 없는 상태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함께 공명할 때는 성령과 함께 할 때는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생사 걱정도 안 일어나요. 일어나면 여러분 덜 지금 덜 공명하고 계신 것 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그 상태에서 뭘 원하실까요? 돈일까요? 뭘까요? 예수님은 뭘 원하셨죠? 하느님 뜻을 따르는 거. 성령으로는 뭘 원하겠어요?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할 뿐이에요. 자녀가. 그게 뭐겠냐? 황금율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약성서에 다 밝혀져 있어요. 본질이. 그런데 또 그 얘기 안 듣고 구약 가서 뒤지고 있어요. 득되는 거 없나? 하느님이 따로 더 챙겨주는 거 없나? 하고 뒤지고 있다는. 그래서 주로 구약에서 찾아낸 것들이. 묻지 마 신앙.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듬뿍 주시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찾아서 읽고 권하고 하고 있어요. 묻지 마로 가면 진짜 묻지 마 결과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뭘 나는요. 이런 정확한 사정을 알고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묻지 마가 아니고. 어디로 갈까? 이렇게 느끼는? 기분이 분노신이에요.